이번 시간에는 맥에서 EC2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생성한 인스턴스 중에서 윈도우 2012 서버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우선 이 인스턴스, 접속하려고 인스턴스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에 올려놓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커넥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다이얼로가 뜨는데 저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Public DNS가 바로 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상의 주소이고요. 저 주소를 통해서 저 컴퓨터에 접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맥에서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하려면 우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세 번째 항목에 Need Help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I'm connecting from a Mac Linux Unix라고 되어 있죠. 이 중에서 맥 유저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리모트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MS 제품들 맥버전에 대한 홈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다운로드 나오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중에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는 항목을 선택하고 여기서 최신 버전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최신 버전을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설치하는 방법은 잘 아실 거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설치가 다 끝났다고 간주하고 이 동영상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가 다 끝났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 리모트 데스크탑 커넥션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성됐나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EC2 인스턴스의 원격 제어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로그인 위드 유역 크레덴셜스라고 하는 부분 이쪽을 클릭합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리트리브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성한 키 기억나시나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크리에이트 키를 하셨잖아요. 바로 그 키를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알아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현재 만든 키가 윈도우 언더바 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다른 이름의 키를 썼다면 저랑은 다른 이름을 가진 키를 요구를 할 겁니다. 자, private key 파일이라고 하는 거에서 choose 파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윈도우 언더바 키 .pem이라고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크리프트 패스워드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패스워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바로 이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이 인스턴스에 로그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숏컷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여러분이 리모트 데스크탑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일이 정보들을 입력할 필요가 없이 저 파일을 클릭하기만 하면 이 파일을 클릭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입력된 상태로 시작할 수가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리모트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생성한 이 패스워드를 카피하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커넥션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커넥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뜬다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원격 데스크탑에 접속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맥에서 EC2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